짜잔 안녕하세요 Let's get crazy 안녕하세요 미클리키입니다 저희가 또 준비했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진짜 1년 넘었잖아 너무 오랜만에 맨날 나도 많이 봤어 너무 잘해요 유정이가 V8에서 저 연극을 해줘서 그래서 엄청 연락할 수가 없어서 너무 즐거웠어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더니 근데 학교로도 같이 같은 거라서 10년에 만났는데 함께해서 보겠다 걸카인드 화이팅 우리 킴 화이팅 댄스 댄스 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빠이빠이 도마 고맙습니다 czyli 감사합니다.